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 이런 정책들이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추후에 살펴볼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꽤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15년도에 벤 마르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2015년 12월 16일서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반대로 중국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긴축 완화 정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코스피 시장은 박수권으로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내수 부양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2015년도에 코스닥의 급등 현상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과거에 중국이 제조업을 부양시켰을 때 또는 소비를 부양시켰을 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것이냐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이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지 그 섹터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만 각권지수가 0.66% 올랐는데요. 신고지수 부근에 있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하락하지 않았고요.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트225은 0.74% 정도 올랐는데 일본은 먼저 하락을 해서 하단 부분에서 박수권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0.68%였는데 우리 시장이 어제 장 마감에 약간 반등을 주었거든요. 이때 항생지수가 1% 이상으로 하락하다가 이게 반등을 주었어요. 이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어제 살짝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FTSE는 플러스 0.91% 독일의 닥스지수는 0.32% 프랑스의 깎아지수는 0.82%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만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불러드리는 겁니다. 우리만 빠졌어요? 우리만. 우리만 빠지는 거예요. 연초부터 제일 많이 빠진 게 한국하고 미국이라는데. 네. 나스닥. 나스닥하고 한국하고 많이 빠진 거고요. 영국은 먼저 빠졌다가 최근에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신고가 근처로 가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다우존수산업지수와 비슷하게 신고가 부분에 있습니다. 즉 다우존수산업지수, 독일 닥스지수, 프랑스 깎아지수, 대만 각권지수는 전부 신고가에 있어요. 다우? 네. 다우하고 비슷하게. 그게 신고가 근처에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빠진 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스닥이 빠졌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많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박수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전일 아시아 주요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요. 유럽도 괜찮았습니다. 유럽이 어제 괜찮았던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각국의 주요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 정말 약한 거죠. 거기하고 상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코스피가 어제 1% 정도 하락을 해서 2,890포인트, 2,900포인트를 하향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1.39% 하락해서 957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2,900포인트 위에서 환율도 올라가고 미국의 국제수익률도 올라가고 좀 좋지 않은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그래도 2,900포인트 위에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이 딱 시작하자마자 선물 매도하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2,500억 정도 딱 파니까 곧바로 시장이 밀려버리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2,594억 팔고 있는데 어제 프로그램으로 차익에서 357억 비차익에서 463억 정도 거래가 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투신 연기근 3억 펀드 조합으로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노이즈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LG엔솔의 수급에 의해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셀트리온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높으니까요. 특히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 또 셀트리온이 빠지면서 제약바이오가 같이 빠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대적으로 또 약한 것은 제약바이오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있는 제2편 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전에 올랐다가 이게 끝나고 나면 밀려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제약바이오의 특징은 실적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좀 찬밥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실적 시즌이 끝나면 좀 반등하고 이런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의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제 셀트리온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했다. 그냥 멀쩡한 제약주들도 어제는 같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텍스트의 제일 밑에 이유가 뭐야. 그냥 제가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써왔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요. 어제 이제 서로들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만나면 얘기도 해보고. 도대체 어제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빠진 거야. 아시아 주의 시장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전부 다들 얘기를 하는 것은 수급적 왜곡 현상이 우리 시장에 있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3050% 고점으로 저점 2822%를 갔었고요. 2900% 전후로 해서 3050%가 얼마나 기간도가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 그냥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4개월 동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그런 가운데 안 좋은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김 프로님도 연초에 안 좋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심리적 위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보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9조 8천억 코스닥이 7조 7천억 엄청나게 떨어졌죠. 우리 1월 달에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40조였습니다. 지금 9조 8천억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개미투자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대로 되나 이런 그런까지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보니까. 지난 주말에 보니까요. 상당히 지금 거래대금 위축이 되고. 거래대금이 한창 때 한 4분의 1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들어왔던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이 정말 큰 악재가 나와서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급락하면 밑에서 좀 사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미국 빅테크 전반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꽤 큰 폭으로 2, 3% 반등했어요. 빵주들 이런 주식들이요. 그리고 어제 아시아 주요 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어제 약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거 뭐야? 도대체 뭐지?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약한 게 뭐야? 이런 얘기들을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LGN의 솔루션으로 인한 수급적 예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자금이 100조를 넘어설 거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거의 100조가. 청약 자금만? 100조? 네. 100조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돈들이 어떻든 주식시장 밖에서도 들어옵니다. 원래 이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을 그거 하고 도로 은행으로 가는 돈. 제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는 주식을 팔거나 예탁 자산을 가지고 이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여기 많이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첫 번째, 1월에 LGN 솔루션으로 인한 수급적 왜곡 현상이 확실하게 우리 시장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논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좀 해본다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물적분한 논란이 있었죠. 오세민플란트 얘기가 있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매드팩토 셀트료도 얘기가 있었죠. 그 와중에 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우리 4분기 실적 나오는데 1회선 비용 때문에 다 미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진짜 하겠냐. 자꾸 이런데. 그러니까 심리가 약해지는 부분이 두 번째이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둘릴 거라고 판단하고 매크로도 그렇고 우리 시장 내부로도 그렇다 보니까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1% 이상 빠진 것은 뭐 매수세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공매도 구축이 연초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구축. 이게 다시 풀려야 되는데 공매도 구축이 강화되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우리 시장을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새 벽두에 딱 장 시작하려고 했는데 속보로 오스템 임플란트 1900억 횡령 딱 나온 거야. 아 기분 진짜 잡치드만. 그렇죠. 우리 그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잡치드라고. 그런데 끝나지 않고 해소되는 게 아니고 사과만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어제 공매도 관련해서 웃기는 뉴스 하나도 사실 있었어요. 지금 공매도 세력 다 죽었다며요? 뭐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더라? 오 뭐. 그런 종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큐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거는 시장이 큰 이슈는 아닌데 그런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종목을 공매도를 20몇 덕을 해놨는데 거래 정지 중인 거죠. 거래 정지해가지고 지금 다른 주식하고 합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주식 하나가 500원에서 10만 원간 주식이거든요. 그거랑 합병을 하면 500원에서 10만 원이요? 10만 원간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매도 받아준 데들은 그거를 이제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공매도라는 건 손실은 무한대인 겁니다. 그게 공매도를 치지 말란 말이에요. 공매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뭘 그렇게 공매도까지 쳐서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좋게 조금만 바뀌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매세보다 매도세가 많은 가운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안 좋구나. 지금 매크로 시황이나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수급과 심리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하다. 내가 볼 때는 투자 심리에 가장 안 좋았던 게 저거 같아. 카카오. 솔직히. 저 악재 쭉 있었잖아요. 수급상에 그냥 투자 심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진짜 좀 싸게 했던 게 그거 같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카카오뱅크도 그랬고 하여튼 둘 다. 그래서 어제는 자조적인 글들이 또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말씀 주시니까 하나 또 말씀드리면 모 증권사의 연구원이 글 쓴 글이 어떻게 자조적으로 돌아다녔는데 애플이나 미국의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애플 페이 받냐. 애플 뱅크 받냐. 걔는 그렇게 안 한다. 돈을 벌면 주주를 위해서 쓰지. 주주 하나 정책을 쓰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까지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애플 렌터, 애플 모빌리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애플 미용실. 테슬라도 그렇고 또 다른 기업들, 빅테크들 봐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분할 안 하잖아. 구글 건데. 진짜 좀 그러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있고 그래서 실수화 심리가 약화된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요. 또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이런 게 들어가고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걸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시장의 버팀목이 돼서 그래서 시장이 좀 크게 안 내려갔던 것은 외국인들이 반도체 매수를 계속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마이큰 테크놀로시가 신고가이고 포드가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섹터에는 분명히 시장에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섹터나 종목 위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 기간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애플페이 있다는 분도 계신데 애플페이 있죠. 상장하지 않은 거죠. 상장하지 않은 거죠. 상장하지 않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테마에서는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전장 반도체 이런 쪽이 어제도 사실은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의 이노텍과 엘전자가 빠졌는데요. 그것은 애플이 헤드셋을 출시일까 늦어지지 않겠냐. 그 뉴스 하나로 그냥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뉴스 자체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저께 보면 소위 가치주라고 하는 대형주에서 많이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인덱스의 매도가 좀 나온 곳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약간 다행스러운 건 어제 오후 3시 이후에 선물이 약 0.7% 꽤 빨리 좀 크게 반등을 한 거예요. 약간 반등을 좀 어저께 주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 얘기했는데 너무 나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요. 이건 팩트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었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올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강하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거고 그럼 매수가 언제쯤 다시 들어올 거냐라는 타이밍을 지금 보고서들을 읽어보면 이거 LG엔솔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우리 사실은 조금 불확실성이에요. 왜냐하면 LG엔솔루션이 30만 원 시작을 해서 얼마의 거래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급등하면 매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매도가 나오면서 LG엔솔루션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쳐주지 못하면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매도 세력들이 그걸 구축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있으니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부재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부 다들 시장을 관망하고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서 최근 시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종목으로만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하락 플러스 종목 X, 하락 플러스 종목 Y, 그리고 상승 플러스 종목 X, 상승 플러스 종목 O 이렇게 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락하는 장에서 종목도 없는 장이 있어요. 그런데 장은 하락인데 종목이 있는 장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장에서 종목이 없는 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거 삼성전자 오르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은행주가 딱 올라와 버리면 지수는 2% 오르는데 종목은 다 파랑.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기분? 드러워. 상승하면서 종목이 있는 장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데요. 그나마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어떻던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면서도 유질하거나 조금 소소히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약세였지만 종목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테마와 종목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메타버스니, 부티니, 게임이니, 플레이콜이니. 최근으로서 R주행도 됐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정말 힘든 시장이 되는 건데 어제 하루는 사실 종목도 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어제 하루는. 그래서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종목이 없는 장이냐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시장은 약세이지만 종목은 있는 장이다라고 보고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도 먹을 게 없는 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현재 저는 종목은 아직까지 있는 장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시장이 강한데 종목도 있으면 너나 나라 아무거나 대충 사면 오늘 추정 매수를 하면 되는데 추경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매매 기술이 필요한 거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 시작하면서 선물이 천 기약 정도 매도라고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한 3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장이 약세일 때는 우리 항상 말씀 많이 나누었잖아요. 시장이 약세일 때는 끝까지 보고 오후에 다시 그게 선물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줄이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변하든지 아니면 선물에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안 나오면 그 다음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조금의 기술이 더 필요한 좀 피곤한 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책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매매의 기술 강의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거니까요. 대부분 다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서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 전략의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주 쪽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조정을 보였고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에너지 솔루션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실적 바탕으로 되어 있는 성장주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갖고 있는 것은 괜히 팔았다가 실적 좋게 나와서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도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도 이슈가 걸리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또 약하면요. 뉴스도 별로 안 나옵니다. 이슈가 별로 없어요. 약하다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시장 전체에는 와이오와이오는 17% 그리고 전달 대비는 1.9% 하향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이걸 제가 가져왔냐면요. 온라인이 10.9% 증가했는데 오프라인이 14.6% 증가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의류가 제일 많이 증가했는데 29.7%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북미에 진출한 의류 기업들 추첨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세 이런 건가요? 네. FNF 이런 것들이요. 보고서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좋아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지표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뭐 이것도 그냥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온 건데요. JP Morgan의 제임스 다이몬 CEO께서. 제임이. 제임 그렇죠. 오타이네요.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 번에 50pp씩 최대 5,6회. 25pp씩 하면 5,6회 해야 되고 아니면 한 번에 50pp씩 해야 되지 않겠냐. 빅스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한 건. 이분 생각이니까 이거는 저는 뭐 이런 분의 생각보다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 얘기를 듣고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JP Morgan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임금 등 비용이 상승한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JP Morgan은요. 그날 JP Morgan 주가 6%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고 향후 전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번에 50pp 올려야 된다고 얘기한 분이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죠. 뉴스 시간에 좀 전해드렸죠. 삼성 SDI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시험 생산에 돌입했고 규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생산라인 증산을 한다는 뉴스가 어제 밤인가 떴더라고요. 원통형. 왜 이게 이 뉴스가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요. 테슬라가 2023년 내년도에 원통형을 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각형이 아니고 원통형을 쓴다고 발표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하고 지금 규정 확정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들은 향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이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가 피크입니다.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 개별 종목의 등락이 나타나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뉴스에 지금 빠진 거 두 가지 그냥 오늘 아침에 오면 아침 뉴스에 뜬 거 말씀 좀 드리면요. 그래서 TSMC에서 애플 향으로 만드는 반도체 가격 인상이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인상이 합의했다고 발표가 있어서 그거는 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애플 또 가격 올리겠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에는 지난 번에 어제 말씀 다보스 포럼 자꾸 얘기하니까 질문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젠다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환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가액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말씀드린 직접 투자자인이 이 주요 아젠다에 첨부되는 기술이라고 하면서 같이 붙어서 다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다보스 포럼에서 관심 있어 하는 기술이 뭐냐. 식량염 백신 상용화 기술 그리고 UAM이라고 애피언하는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그리고 호흡센서 ARVR 와이파워. 저는 와이파워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인터넷을 와이파이라고 부르잖아요. 얘네는 무성춘전을 와이파워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보성춘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주인터넷, 자율주행차, 고속충전, 고용량 배터리, 그린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 이게 아젠다에 들어가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들이 또 선도적으로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가 당연히 될 테니까.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마켓인사이드 쭉 들어봤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번 또 시장도 정리해 주시고 또 해당 이슈들 또 투자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면서 저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력이팔 부스터. 리부스터. 리부스터. 꼭. 부스터 샷 것 때문에 꼭 드시고 가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인사드립니다. 드라이브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